포켓몬 히오스 연타 포켓몬스트 할 때 돈 다 맡겨놓으면 졌을 때 돈 안줘도 되는데 화염 장벽 네 돈으로 뭘 샀단다 흘려보내기 포션벨트 투헤드 카카비션 나이스 해시계 해시계? 뭐야 왜 또 왔어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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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모독 초기와서 뭐 맞춰지? 금속화 참호 감시병 저도 썼단걸? 모감각 쓰고 나면 거의 안맞겠지 돌 흘려보내기 흘폼? 재물가비 흘려보내기 뭐야 깎인 체력 바로 채운 화염 장벽 중요한 카드인데 버렸네 고마워 저거 흘려보는 흘려보는 그런지 그 사이에 흘려보는 흘려보는 다신 흘려보는 신성만 빨리 뜨면 한계 돌파 산옥성 무적 무적? 아님 판도라 신성 해시계 없었으면 판도라 안했을텐데 해시계가 있잖아 띠용 폼타 두개나 오면 이제 폼타 두개 나오면 폼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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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천하 무적 내 돈 못 가져간다 신노답 사명자 돈이 삭제가 된다고 저걸 딱 방으로 박네 안 돼 콩 피해는 피 눈에는 눈 E에는 E P에는 P 몽디에 안 돼 몸박이나 안아주쇼 아니 영절 몸박이 별로인거랑 지금 몸박이 필요한거랑 몸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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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굿 지옥불 지옥불 다 쓰고 나면 뭘로 잡냐 뭘로 몸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잡지? 어퍼퍼컷 난관? 난관 불뿜기? 타격수비 없는데 이게 되네. 나는 신성하다. 타격수비 폼 폼 폼의 타격 하이라는 뜻 아니 고걸 폼의 타격을 바로 죽여버리네. 내 해식에 빠졌다. 폼폼 폼폼 이제 달팽이랑 심장 빼고 다 잡았다. 폼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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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심 폼폼 폼폼 겉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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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맞네 도로가 별로였어 아이 뭐야 아니 에임 이슈 무적 쓸라 그랬지 나는 우아아아아 으아 으아아악 으아아악 무무무무무적 사무적인 아이언클레드 부적저열 사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 보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도류 정말 잘하셨어요 그걸 링피트인가? 헷갈린다 지금 나에게 피트니스를 시키는 안두인 훌륭해 복근 가드 세머항 다른 분이었어 하지만 둘다 킹 받는다 머리 항아리 쎄 쎄 쎄 쎄 쎄 쎄 호빵맨 쎄버리야 어둠의 족쎄 순수 헛디딤 발견 실명 발견 마인복 발견이 금강조 컷 상사나 못열겠네 사적인데 무장 해절 경로 아잇 분화 서순 아잇 숫도를 왜 줘? 집어치워 강정 설마 설마? 마 설마? 파괴 무감 대검 몸박색 도움 안되는거 보소 몸박색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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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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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조 불조가 하나라서 좀 그런데 희히 유물 희흥흥흥흥 흠 아 아 아 아 쓰읍 캣틀벨 각이라 누구야 지금 누구야 자수해 빨리 어둠의 포옹 돈은 아껴놨다가 사막가서 포션 사먹고 언제 어디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기생충이 튀어나올지 무서워서 때릴 수가 없네 니돌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미도류 앞으로 타락을 쓰는 전투가 없나? 아니지 달팽이빼고는 다 타락 쓸거잖아 그러면은 타락을 강화하자 달팽이때만 안쓸거고 나머지는 다 쓸거니까 질캐스네 120이네 1 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르르 핑 쫄 트위 신성어대감 요긴 네 요긴 네네네네네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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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ystery machine. good.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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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